학생들이 점프를 할거고 선생님들이 돌려줄텐데 과연 몇 대 성공이 될지 준비가 될나요? 시간은 2분을 드릴거니까 청원지원교 선생님 멋있다 선생님이 얘들아 괜찮아 즐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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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아 이런 마음 좋아요 연습한 대로 오늘 호텔에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준비 시간들입니다 2분동안 카운트다운 과연 몇번의 횟수에 넘어갈지 레디 고 출발 어 좋아요 아 괜찮아요 계속 돌릴게요 아니 시도 맞춰서 하나 둘 셋 아 현재까지는 여덟개가 최고 기록 첫번째 예선경기가 엄청 치열했는데 두번째 예선경기 세번째 예선경기까지 직접 모으는 가운데 과연 현재 현재 16개가 기록입니다 아직 시간은 1분이요 넘게 남아있습니까? 네 아직 여유있어요 학생들 표정 너무 길지하다 아 지금 16개가 최고 기록 아직 1분 남았어요 마지막 아니에요 1분 남았어요 1분 여유있어요 아 지금 중학생들이 아 지금 중학생들이 뒤쪽 아 지금 중학생들이 조금만 더 내가 생각보다 높이 뛰어야 안걸려요 조금만 더 높이 뛰어야 돼 오 좋아 스물 돌파 아 스물한테서 멈췄어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남은 시간은 30여 초 천천히 천천히 자 신심호흡 한번 하고 괜찮아 괜찮아 마지막 게임이나 조금만 더 높이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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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21개가 있는데 21개가 넘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를 위해서 21개 성공 조금만 더 높이 뛰어 잘했다 아 과연 청주 중학교는 몇개 성공을 하겠습니까? 어? 청주 중학교 친구들 표정이 밝아요 지금 조금만 더 높이 뛰어 넘을 수 있다라는 표정 어? 계속 계속 첫 번째 학교는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성이 됐는데 청주 중학교는 남학생들로가 구성이 됐습니다 자 좋아요 안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자 똑같이 2분이란 시간을 드립니다 과연 몇개를 넘게 될지 참가한 학교에게는 조미노 상품권 80만원 상품권이 기본적으로 나가니까 즐기세요 즐겁게 준비됐으면 레디 고! 어 여유가 있다 어 남학생들이라 어 아직 얼굴에 미소도 있고 어 선택비 높이 더 높이 더 어 선생님이 십자가 안 세고 높이 높이 역대에요 역대 벗었어 30돌파 어 최고 기념 한번 세라 보세요 40돌파 아 우리 선생님 똑똑하시네 숫자는 본인이 세질 않아 우리가 세실 걸 다 알고 있는 거야 본인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높이 서 높이 서 높이 60돌파 와우 최고기록 갑니다 이야우 선생님이 조절합니다 앞으로 더 와 앞으로 더 와 높이 서 앞으로 더 와 앞으로 더 와 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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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최고기록 있네요 현재까지 1차 예산에서 100개가 최고기록이 왔는데 현재 90돌파 90돌파 예산 최고기록에 10기록이 더 나옵니다 한 번도 못되지 않고 100돌파 10기록이에요 100돌 100센 와우 최고기록 10기록 한 번도 떨리지 않았어 선생님이 조절합니다 앞으로 와 앞으로